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권 말이 돼서 그런지 아니면 근무기관이 회의해서 그런지 청와대에서 이른바 실수라는 해명을 하고 있는 사례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청와대가 오스트리아에서 문재인의 행사 일정을 공개하고 소개하는 SNS를 통해서 소개했는데 거기에 오스트리아 국기가 아닌 독일 국기를 올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스트리아의 일정을 쭉 소개하면서 거기에 태극기와 오스트리아 국기가 아닌 태극기와 독일 국기를 나란히 올려놨던 것입니다. 국기 하나도 제배로 구별하지 못하는 청와대인가 하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전날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을 통해서 문재인이 알렉산드 판데어 벨렌 대통령 부부와 함께 하일리켄 크로이치 수도원을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의 오스트리아 마지막 방문 일정입니다. 문통이 막스밀리안 하임 수도원 원장을 만나서 아직 교황님의 방북이 성사되지 못했지만 그날이 곧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도 함께 지냈습니다. 또 여기서 문제적 발언이었던 가톨릭 가치에 따라서 본인은 살고 있고 또 그래서 자신의 높은 윤리의식을 갖게 된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소개를 안 했습니다마는 기사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진 자화자찬의 아주 거짓말로 보이는 발언입니다. 가톨릭 가치에 따라서 본인이 살고 있다고 하고 또 본인의 윤리의식을 스스로가 아주 높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그야말로 입에 침도 안 바르고 한 거짓말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소식을 전하면서 청와대가 한국 국기와 함께 독일 국기를 올렸습니다. 자, 오스트리아 국기를 올려야 하는데 잘못 올린 것입니다. 자, 이걸 보면 청와대가 The Blue House KR이라고 해서 SNS 계정입니다. 여기에 올라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위에 보면 The Blue House, 판디어벨렌 대통령 부부와 함께 수도원 방문했습니다. 라고 쭉 기사를 듣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확대해 보면 이렇게 위에 보면은 청와대 문양과 태극기와 독일 국기가 나와 있습니다. 독일 국기, 독일 국기. 자, 오스트리아 국기는 바로 이런 색입니다. 빨강, 하양, 빨강. 위에서부터 빨강, 하양, 빨강으로 되어 있는데 완전히 오스트리아가 아닌 독일 국기는 검정, 빨강 순입니다. 검정, 빨강, 노란. 자, 이게 검정, 빨강, 노란. 이게 독일 국기입니다.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국기와 독일 국기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확연하게 검정이 없습니다, 오스트리아에는. 그런데 이런 거를 실수를 했다. 그것도 청와대에서. 댓글에는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오스트리아 국빈 방문하는데 국기는 독일이네. 독일 국기를 오스트리아 국기로 수정해야 할 것 같아 등에 지적을 하면서 비판을 하는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자 청와대는 실수를 인식하고 국기를 다시 수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 관계자는 오스트리아와 시체가 크기 때문에 야근자가 작업을 해서 그랬다. 그래서 야근자가 실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일이 일어나면 다 실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근자는 실수를 해도 괜찮고 그러면 주간 근무자는 하면 안 된다는 소리인지 왜 굳이 여기 야근자를 강조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야근자를. 야근을 하기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서 그래서 국기 색깔을 빨간색 또는 검정색으로 구별 못했다. 이런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미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SNS에서 G7 정상회의 사진도 논란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진 남아공 대통령을 싹 지워버리고 문재인을 가운데에 옮기면서 이걸 통해서 사진 한 장으로 보는 대한민국의 위상이라는 제목으로 올렸습니다. 그를 나눠 놓고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이게 작업을 했던 근무자가 실무진의 실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편집한 실무진의 징계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수로 보입니까? 이 사진 한 장으로 대한민국 위상이 높아졌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걸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입니다. 국민소통수석이 이렇게 선전하고 홍보하고 또 이렇게 SNS를 통해서 알리고 하는데 이게 실수가 아니라 얻어된 것이 아닌가? 얻어된 것이요. 그런데 문제가 되니까 뭔가 꼬리 자리기 하기 위해서 직원이 실수했는데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나중에 시간 지나면 위아무야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청와대가 최근에 실수라고 해명하고 있는 것들이 지난달 30일에 열린 2021 P4G P4G가 서울 녹색미래정상회의 개막식에서는 개최지의 소개를 하는 영상을 올리는데 서울 영상에다가 거의 평양 위성사진을 집어넣어버렸습니다. 평양. 그러니까 평양에 대동강문이 흐르고 있는 이런 위성사진을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얻어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외교부 P4G 정상회의 준비기획당은 영상 제작사 측에 실수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원본을 보니까 원본 사진에는 노스코리아 평양이라고 분명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노스코리아 평양. 그래서 이걸 평양인 줄 알고 얻어적으로 집어넣었다. 그리고 그전까지는 없었는데 마지막 리어설을 할 때 이걸 집어넣은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동안 없는데 이걸 얻어적으로 집어넣었다.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과 평양입니다. 대한민국은 하나가 됐습니다. 아니 대한민국 지도 태극기는 없고 한반도기로 우리는 북한과 하나가 됐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지금 북한 쪽으로 우리는 기울어져 갑니다. 우리는 북한화되어 갑니다. 하는 메시지가 아닌가라고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얻어적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실수라기보다는 얻어적으로 남아공 대통령 사진도 삭제하고 문재인을 가운데 옮겼고 물론 이거 오스트리아 대신에 독일 국기를 올린 것은 실수로 보입니다. 실수. 그런데 P4G 저기에도 대한민국 서울 게 아닌 평양 평양 위에 있는 조감도 같은 사진을 집어넣은 것은 동영상을 집어넣은 것은 의도적으로 보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한 것은 다 실수고 잘못한 것은 실수고 그래서 실수는 다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자체가 쇼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실수라고 하고 있으니까 지금 밖에 나가서 대통령이 돌아다니는 행사도 저게 과연 정상 외교하는 행사가 맞나? 놀러간 게 아닌가? 오스트리아와 특히 스페인은 특별한 행사, 이벤트, 성명, 계약, 체결 이런 게 눈에 보이지 않고 수도원이나 방문하고 있고 정원이나 보고 있고 만찬을 하고 있는 걸 읽어봐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아주 해외 못 나서 안달이 난 것 같은 이런 김정숙을 위한 행사가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에 갔다가 돌아오는 게 그냥 오지 말고 여기 아주 오스트리아가 유수가 깊은 옛날 도시니까 오스트리아하고 스페인을 고경하고 갑시다. 그렇게 해서 외교부를 시켜서 일정을 잡은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마저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숙이가 거기 가서 영국에서는 하루에 3번 옷을 갈아입고 오스트리아에서는 하루에 4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이건 패션쇼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이러지는 않을 것이다. 얼마나 많은 옷을 가져갔길래 각각 다른 옷을 3번, 4번 하루에 3번 또는 4번 갈아입었다. 국민들은 이렇게 어려워하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영부인이라는 사람이 밖에 나와서 아주 호화 여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패션쇼를 하면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실수다, 뭐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아닌 것 같다. 정말 대통령, 청와대가 지금 국민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와 짜증을 주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